한국교회 음악협회 울산지회가 주최한 2023 울산 찬양합창 페스티벌이 방어진 제1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. 한국교회 음악협회 울산지회 이승욱 지회장의 인사와 함께 시작된 페스티벌에서 미포교회, 울산성결교회, 울산교회 등 7개 팀이 참가해 다양한 합창곡을 선보였습니다. 한국교회 음악협회 울산지회는 울산지역 찬양대의 회복과 교회 음악 발전을 위한 찬양 페스티벌, 지휘자와 반주자를 위한 세미나 등의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.